안녕하세요 모드 코리아 라이더 혜영순입니다 새롭게 시즌이 오픈을 해서 제가 이번에 저의 올 시즌 장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시그널의 옴니라는 데크를 오래 타게 됐는데요 일단 이 데크는 시그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바인딩 장착이 EST로 들어갑니다 시그널에서 EST는 처음 선보이는데요 나름 기존에 선보였던 그런 장비들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신터드 베이스라서 굉장히 활추력이 높아서 오늘 습썰인데도 굉장히 속도가 잘 났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오늘도 즐겁게 라이딩을 했고요 바인딩은 니데커의 카본이라는 바인딩을 오늘 또 써봤는데요 이 바인딩은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4시즌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게나 이런 데크에 전달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타본 결과 시그널의 옴니와 니데커의 카본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올 시즌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 시즌도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즐거운 보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드코리아 라이더 현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